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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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나? 아이고 아이고 쯔쯔쯔쯔쯔 네 이렇게 아이고 알겠어 음 음 음 음 오늘도 발목에 숙소하셨어요? 응 음 음 음 음 물리치려고 물치려고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주 26일날 24일날이나 5일날 보면서 월요일날 엄마 갈지 안갈지 결정하자 음 그래야 또 오래? 다음주 월요일날 올해는 햄지인데 엄마가 괜찮으면 그냥 안가도 돼 뭐 응 오래 씌우세요 응 오래 씌우는다 으 으 응 진짜 맛있다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응 으 으 으 으 으 비 온다는 추울 줄 알 수 있는데 덥다 봄넷이야 봄넷이라 18도까지 올라갈게 봄이 봄이 달력은 겨울인데 날씨는 봄이다 더 드릴까요? 볶음이 있어? 응 나 이제 볶음 줘 내가 갖고 올게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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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